아 시간이 애매하네 20분. 사냥이나 좀 하다가 일캐를 좀 할까? 아..무툼.. 으흐흐흐흐흐 아 그죠. 제 스물..다섯살땐..네살때부턴가.. 이열골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. 이래가서 창찬하구만. 한두박의 노릇판님 슈퍼채팅 2,500원 보완하겠습니다. 먹방은 언제 또 하신나요? 먹방하실때 행복해 보이셔서 보기 좋았네요. 영영룡영룡영룡영룡영룡 females 아..이오..먹방 저 접었습니다.. 지금 말하지 않아? 오리아보ource 울커데 해주세요. 보고싶어요. 제발 통계에서 사람스럽게 시즌은 수수교 때리고 판매, 힐트, 넉넉, 수공이 사르세요. 아 그렇습니까. 아 이거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후원을 하신 겁니까. 이거 참 부담되는구만. 아 소나트 예전에 해드렸잖아요. 예전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020년 버전으로 조금 시작 통계에서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그럼 17만 6천원 이니까 다음번 수로 제가 자라는 주에 원칙이 크고. 아 방종을 해야 되겠구만 이거 안되겠구만. 이 방송을 할 수가 없구만. 그럼 제가 배꼽양고에서 힘껴서 웃어주세요. 활짝 그 화웨이 타르기만 하면 리액저버리네. 안되겠어 안되겠어. 캠 끄고 리액션 해줘야 되겠구만 이거. 원칙님 괴롭히는 거 절대 아닌데 미션 기준 알려주실 수 있나요. 아 미션 기준이요.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. 하지만 말입니다. 행동으로 하는 거요. 말로 하는 거를 잘못 안 믿어요. 아 몸빠 40초. 미션 깨러 가야 되겠구만 이거 또 안되겠구만. 도전. 미션 깨러 가야 되겠구만. 미션 깨러 가야 되겠구만. 고맙습니다. 도전까지 뵙기. 다 10초 오케이 오케이 아아 좋았어 좋았어 그 뒤로 미션을 깼구만 도전 아 못먹었어 아필아 아필아 으 지금 응 아니 뭐야 이거 아 온킬이 안 났어 아 오버로드만 하고 없었네 아 이게 미스 같았네 아 là 아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작 시점 어딥니까? 여기군요.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이런 거 잘 못하는데? 이거 참 쉽지 않구만. 이거 3분 안에 할 수 있는 겁니까? 이거 때문에 안 보이는데? 이거 3분 안에 할 수 있는 겁니까? 왜 안 넘어가죠? 왜 안 넘어가죠? 왜 안 넘어가죠? 아니 제대로 했는데 잘 들기다 갑니다. 아 다시 하라고요. 아 다시 가야겠네. 이제 제대로 하는 거 보여 드려야 되겠구만. 여태까지는 사실 좀 장난 삼아 했었고요. 갑니다. 제대로 하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. 여태까지는 좀 장난이었고요. 제대로 하는 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태까지는 좀 장난이었고요. 제대로 하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. 제대로 하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. 여태까지는 장난이었고요. 제대로 하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. 여태까지는 장난이었고요. 여태까지는 장난이었고요. 여태까지는 장난이었고요. 여태까지는 장난이었고요. 저기만 어렵네. 저기만 어렵네. 클리어. 좋은 미션 잘 받아갑니다. 좋은 미션 잘 받아갑니다.